이 자가 여길 왜? 왔는가? 이 자를 아십니까? 내 잘 알지. 그렇다면 그 금광이 주인이 영감이었습니까? 네 놈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. 뒤탈 없이 처리하거라. 예. 그리고 나는 한양에가 전하께 구할 것이다. 암행 어사가 압송도 종을 자진하였다고 말이야. 네 이놈! 김명세가 피형군이 역적이 아니라는 증자가 있다고 해봐. 그것을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. 증자를 손에 얻으면 김명세는 어떻게 할까요? 없애라. 예. 가자. 이건 놓아라 이놈들아. 김명세! 놔아라! 이 여사 얼굴이 말이 아니구만. 마패 하나로 세상을 호령하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. 이젠 목숨을 구걸할 일만 남았구나. 어디 한번 살려달라 말해보거라. 개소리도 정성껏 타는구나. 휘영군도 네 놈이 죽인 것이냐. 객적은 용기나 타협 모르는 성미나 휘영군과 넌 닮은 점이 많으니 저 세상에서 너를 만나면 좋아하겠구나. 역시 휘영군은 타살렀어. 저 세상 길 길동무가 하나도 늘겠구나. 김만희 영감이 휘영군 죽음의 진실을 안 한 사람은 모두 죽이라 하지 않았느냐 나 김명세 그 다음은 누굴까 미 수술작을 부리냐 수술작을 부려도 될 것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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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